랭귀지 앤더 스피티 상한극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? Here we go! Aki Vamos Nos 승현아! 네 형! 나 내 친구가 내일 면접을 보러 간대 너 드라마 미생 봤어? 네 봤어요 미생에 보면 배우들이 러시아어, 독일어, 영어, 중국어 난리 났잖아 전화하고 그런 씬이 있는데 미생의 배경이 무역회사라고 그러던데? 아 진짜요? 무역회사는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왜왜왜왜? 아니 보니까 상사들도 무섭고 신입사원들 엄청 고생한다고 야! 회사는 다 똑같아! 방송국도 다 미생 같다니까 아 진짜요? 그건 그렇고 내 친구가 면접 보러 가는 곳도 무역회사라서 5개국어를 해야 합격할 확률이 높다네 5개국어요? 진짜요? 근데 니가 포르투갈어로 나한테 좀 알려줘봐 뭐부터 알려드릴까요? 뽑아만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되게 길다 웃네 더 강한 인상을 남기는 말 없을까? 쇼한다고? 알겠어? 나 친구한테 알려주고 올게? 네! 일상생활 속 언어를 배워보는 시간 랭기젠더시티 금요일은 포르투갈어를 배워보는 시간이죠 우리의 유니크 승현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귀여워 볼 때마다 귀여워 벌써 이제 승현씨하고 포르투갈어를 배운 지 한 달이 됐어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? 제 실력이 좀 늘은 것 같아요 어때요? 네 늘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한 5분씩 한 3번 봤죠? 네 한 15분 봤는데 근데 진짜로 해외 공연을 많이 다니는데 이 외국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고 또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또 해주면 되게 고마워하시고 그분들은 이번 주 랭기젠더시티 면접에서 강한 인상 남기는 한마디 오늘 조금 어려운데요 천천히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뽑아만 주신 다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잘라 한번 해볼까요? 네 피카리코요? 네 피카리코 만약에 당신이 저를 뽑아주신다면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약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저를 뽑아주신다면 자, 저를 놓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자, 저는. 사과에 자신의 깊은 자를 뽑아주신다면 이제는 지금 잘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는 지지마서 따라가다 P, P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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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그럼 기계 한번 쭉 좋습니다. 이건 안 따라할게요 여러분들의 너무 웃으실까봐 자 그러면 우리 승현씨가 쭉 한번 뽑아보면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를 놓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만약에 내가 잃을 때, 2년 후에 죽을때 이게 포르투갈어 되게 섹시하다 난리 났네 처음에 너무 적응이 안됐어요 이게 안들리더라구요 이런게 많잖아요 센 발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 포르투갈어 수업은 여기까지구요 끝나는거죠 아 네 이번주가 마지막이라고 근데 우리가 또 만날 날이 있을거에요 네 그러길 간절히 바라고 있겠습니다 좋습니다. 우리 다음에는 멤버들과 함께 오시길 바라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또 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랭귀지인더시티에서 포르투갈어를 가르쳐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앞으로도 사랑받을 수 있는 유니크가 되겠습니다 슈키라 사랑해요 너무 이쁘다 저희 홈페이지 가면 유니크 또 승현씨랑 같이 찍은 사진 올려놓을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구요 우리 개코의 될대로 되라고 해 이 노래도 신청해주신 곡이죠 네 제가 자주 듣는 노래고 평소에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